안녕 안녕 찐이들 굿모닝 지금은 5시 19분 오늘 하루 동안 촬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직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침에 수업연구를 좀 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해요 밖에 되게 날이 밝아온 거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블라인드를 닫아놨는데 이제 요거를 열고 아이고 반대네 이렇게 열고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오늘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화장대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죠 원래는 메이크업을 잘 안하는데 이제 촬영하게 되면서 메이크업을 좀 하게 돼가지고 화장대를 이렇게 작은 걸 하나 마련했고요 이제 그럼 후딱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여기가 제 옷장인데요 원래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촬영에서 주로 입는 옷들만 여기 이렇게 조금 빼놨어요 옷을 또 고르고 마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지? 고양이에요 출근했는데 고양이가 있어 안녕 안녕 자 어쨌든 저는 출근을 합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있어요 얼른 들어가자 너무 덥다 짜잔 오늘 옷 많아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 출근할 때는 이렇게 출근을 입고 와요 여기가 주로 제가 촬영하는 1번 스튜디오고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커피 좀 사러 가려고요 너무 더워 아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돼 저기 나있다 안녕 왜냐면 촬영 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이 내가 스터디 슉 커피 사러 가자 커피 사러 가자 나는 커피를 사왔고 커피만 사러 갔는데 빵을 두 개나 두 개나 샀어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꺼내고 약간 메이크업도 좀 수정을 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촬영을 해본 후 또 한 장면을 해봤는데 잠시 상처를 해본 후 너무 많이 안 먹어요 사실은 이렇게 집중해 다음날 짜잔 첫 번째 강의를 찍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찍으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소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윤진입니다. 이제 한강을 끝냈고요. 이제 개념 강의로 들어갈 겁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 이번에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늘 옷티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찍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윤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운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 오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종 통합 교과서. 강좌죠? 네, 여러분.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샌드위치.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네, 얘들아? 몇 주 전에 내가 만든 빠니니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래서 돈 주고 사먹나봐. 그러면 먹고 또 힘을 내보도록 할게. 오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고요. 개념강의 3강까지 오늘 촬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선생님.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해봐봐. 치우고 집에 갈 준비를 해야죠. 네일. 퇴근해야지 내일 촬영을 하겠지? 편집하면서 퇴근을 해보내는 중간에 다운. 요즘 퇴근을 할 수 있는 생일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요. 또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요. 자 이제 집에 갑니다 또 열심히 촬영 준비해서 좋은 강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고생했어 얘들아 안녕 집에 가는 길 메가스터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